왔으니까! 아! 김에! 아! 근데 지금부터 고토국수야! 고토국수! 멸치 우스한색 맞죠? 이거 지금? 아 계속 나는 거야 요즘에서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놀랍던데요? 3,500원? 아직도 고백이 4,000원에 형성되어 있네요 와! 왕고백이 4,500원이네 기가 막히다 4,500원이네 왕고백이야? 근데 그거는 완전 왕고백이야 완전! 이렇게 진정하나? 오늘 김에! 김에! 온 김에! 먹는 김에! 먹는 김에! 맛있게 먹는 김에! 내시 모인 김에! 사장님! 네! 사장님! 안녕하세요! 네! 너무 좋으시다! 아 이거 맞다 육수네 바이투가 어떻게 왔네 매운 고토 살짝 넣어서 한 3분 1컵 정도에서 저희들 육수를 한 번 드셔보세요 양념장 이거랑 이거 같이 먹자 오르지 않았어? 이거 미스터다 양평해장국에 넣는 거 여기 매운 향이 난데 이거야 아 이거래 이거 이렇게 매운 향이 난다면서 많이 넣어 아 남자 아니다 자 그러면은 김에 많이 넣을게요 김에 온 김에 자 와우 와우 와 이거 많이 넣더니 와아 진하다 이거 진짜 진하다 이거 와 나 많이 넣었어 진짜 세 진짜 멸치네 야 이거 꼭 먹어야겠다 꼭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다 숟가락이 있어 사람이 있고 약간의 그 멸치 비릿함이 있고 여기다 솔치를 넣는다고 들었거든 솔치라 뭐야? 솔치라 약간 넓은 거 조금씩 아 멸치 김포리랑은 좀 다른데 이게 굉장히 구수하잖아 솔치가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시설에 안 하신 상태 다 안 오늘 정말 맛있게 먹어보고 있어 열심히 하는 택시 잘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제 제가 택시를 탔는데 이 씨 기사님이 굉장히 나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네 어? 그분 아니냐고 밥 먹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 연세만 있으면 나 그거 엄청 본다고 하면서 줄줄줄 그러면서 선생님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이랬더니 나는 여기서 한 명 못 먹는 게 그렇게 재밌어 자 선생님을 위해서 꼭 한 명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을 위해서 김에까지 사백 한 삼십 사십 킬로를 날라왔어 어우 공복의 주인공은 옳지 어차피 또 4명 재밌다 시원한 맛은 네 김에 온 김에 오 김에 온 김에 맞췄네 그 김을 얼굴에 올리고 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먹으라? 입으로만 김을 먹는데 가장 늦게 드시는 분이 딱 한 입만 드실 거예요 자 올려주시고 태권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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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합니까? 올려 놓고 시작합니다 올려주시고 준비 시작 기사님, 기사님이 좋아하는 얘가 아세요. 기사님, 기사님, 기사님이 좋아하는 얘가 아세요. 기사님, 기사님. 이런 편 서비스를 해야지. 괜히 기사님 때문에 벌렀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? 조용히 하세요. 우리 기사님 너무 좋아하시겠네요. 너무 좋아하시겠죠.